안녕하세요. 수용전문세무사 이정원입니다. 이번 시간은 나의 수용보상금 내역을 확인하자 시간입니다. A씨의 보상금 내역 명세서를 다음과 같이 수령했다고 가정하고 이 보상금 내역을 어떻게 판단할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수용사업이 일어나게 되면 본인의 수용부동산에 대한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개별공시지가 이런 것들에 대한 서류를 재반사항을 출력을 해놓으시는 게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먼저 이 빨간색 네모칸에 있는 지번, 지목, 지적에 대해서 그 수용부동산 관련 서류랑 보상금 내역 명세서의 이 사항들이 일치하시는지 꼭 확인하시고요. 혹시나 일치하지 않게 되면 이 보상사업 시행자한테 수정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지목과 현황 지목의 차이점이 있는 경우입니다. 지목은 공부상에 있는 지목인데요. 첫 번째 1번 지번의 지목이 현황 지목과 다르죠. 그 목이라고 적혀 있는 것은 목장용지를 말합니다. 하지만 현황 지목은 창고용지를 지칭하는 창인데요. 이는 보상액 선정을 위해서 현실적인 이용 상황을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하기 때문에 목장용지가 아닌 창고용지로 쓰이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상담을 통해서 들었을 때 A씨는 해당 통지에 창고 건물을 지어서 창고임대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상기 신도시 대상 토지들이 대부분 이런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현황 지목이 중요한 이유는 여러 세액 감면의 요건 판단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목장용지로 쓰이고 있는 경우에는 이 토지의 양도를 하게 되면 목장용지에 대한 축사용지 양도소득세 감면이 최대 1과세기간에 1억원까지 감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1번 토지의 현황 지목이 창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창고용지는 세법상 목장용지가 아님으로 세법상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서 해당 관련 감면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지번인데요. 지목과 현황 지목이 둘 다 전입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A씨가 만약에 실제 농사를 지었다면 재촌 자격 요건 등을 검토하여서 농지 자격 감면이나 농지 대토 감면에 대해서 적용받아서 1과세기간에 1억원까지 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는 일부 편입은 잔여지 보상을 신청하자라는 사항인데요. A씨의 1번 지번을 보시게 되면 전체 면적의 지적은 1000제곱미터인데 편입 면적은 그 중에 900만 됐고 2부는 지분 면적을 300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 100이 남기 때문에 이 해당 지적의 남은 부분에 대해서 일부 편입이므로 수용 토지에 대해서 잔여지에 대한 추가 보상을 받길 원하신다면 토지수용위원회나 사업시행자에게 요건 충적을 확인하여 잔여지 수용 재결 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토지가 일부만 수용된다고 하여서 모두 잔여지 보상이 되지는 않기 때문에 요건 검토를 꼭 하셔야 합니다. 2번의 지번은 지적 500이고 편입 면적도 500으로 일부 편입이 아니라 전체 편입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일부 편입에 대해서만 잔여지 보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상금 재결은 신중하게 판단하시라는 점입니다. 마지막에 금액을 보시게 되면 4억 5천과 2억 5천 그래서 총 7억에 대한 양도가액의 수용가액 보상금이 되는데 이 단가라는 걸 보게 되면 150만원과 50만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이 현황지목당 단가는 인근 토지 소유자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본인의 토지는 도로를 인접하고 있거나 아니면 사거리 모퉁이 부분이니까 가치가 더 높아야 한다는 생각을 많이 하실 수 있는데요. 토지 보상금 산정 기준에 따라서는 그런 인근 토지와 보상금액이 상이한 경우가 생각보다 많지가 않습니다. 토지 보상금이 산정된 상세사항을 감정평가사에게 문의하고 보상금 증액에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를 명확히 확인하신 다음에 보상금 산정에 대한 재결을 하시기를 꼭 바라겠습니다. 이상 수용전문세무사 이정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